안녕하세요. 이병호 수입TV의 이병호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전연날이긴 하지만 그래도 메리 크리스마스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폭넓게 사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날짜가 연말에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6월이나 7월 정도 9월에 있었다면 아마 사람들에게 하루 쉬고 지나갔을 텐데 12월 연말이다 보니까 어떤 연말을 정리하는 키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더 모든 분들이 즐겁게 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믿든 안 믿든. 우리나라는 좀 독특한 나라는 것 같아요. 불교 국가도 아니면서 부처님 오신 날 쉬고 기독교 국가도 아니면서 또 쉬고 크리스마스 쉬고 아주 평화로운 종교적으로 평화로운 나라임엔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그 일주일 동안 엄청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소형 은하도 정리했고 그 다음에 그 통으로 많은 동전들은 큰 통으로 옮겨서 보관을 했습니다. 요건 이제 왜 갖고 왔냐면요. 또 연도를 쓰려고 해요. 소아 9년이 1934년 아 이거 연도를 왜 쓰냐면요. 왕정이 있는 나라들은 아무래도 그 연도보다는 이렇게 왕이 연호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언제 나왔는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써놓기 시작하면 굉장히 그 나중에 연도 비교도 편하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1907년 그리고 하이라이트 특연주 하죠. 1938년 이게 참 슬픈 게 저희 그 이게 뒤에 보면 이제 대정서부터 나오는데 한 100년이 지난 주아들이거든요. 100년이 지나고 아직도 우리한테 있는데요. 저희 아버님도 39년생이신데 저희 아버지보다 더 오래된 주아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골동품적인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가진 주아고 또 한국의 일제 침략기 때 또 쓰여졌던 동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있을지 생각해보면 정말 숙연해지는 동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아 6년 1931년 1932년 1933년 아까 저거 썬다며 써줬구요. 소아 5년은 1930년이네요. 소아 4년은 1929년 소아 3년은 1928년 소아 원년하고 소아 1년 동전들이 거의 발행을 안 했더라고 제가 쭉 찾아보니까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원년 동전하고 1년 동전은 발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없고 대정 15년 대정 15년이 다이시오 마지막 연도구요. 그 다음에 1926년이 소아 원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죽는 날까지 연도 연호를 이제 연호에서 동전을 찍어내고 그 다음에 새로 즉위하면 원년이 되면 동전이 다시 원년을 해서 찍어내는데요. 동전들이 주로 원년이나 아니면 마지막 동전들이 약간 좀 더 희소성이 있는 편입니다. 이 15년이 희소성이 있는 건 아닌데요. 원년하고 소아 64년인가요? 그런 동전들이 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15년이 1926년 그러면 14년이 1925년 1924년 1923년 1923년 그 다음에 여기 적어놨죠. 이 글자 보니까 이거 학생 학생하고 교환했나봐요. 알버트 학생 알버트라는 학생하고 교환했는데 우리 톡방이 아직도 있는데요.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많이 활동을 못하는데 교환을 한 것 같습니다. 1922년까지 적었습니다. 이게 거의 100개 거의 다 되더라구요. 지금 몇 개 홀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구요. 홀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서 기존에 있는 거랑 합쳐가지고 연도별로 쭉 정리했구요. 이거는 은하구요. 70% 72% 구리 28% 이렇게 적혀있죠. 4.95 은하입니다. 제가 은하는 현행 주화 기념주화 보다는 기념주화 는 초기 발행 비용이 높습니다. 근데 현행 에서 쓰였던 은하는 지금 굉장히 가격이 저렴해요. 지금 보신 것도 제가 살 때는 3천원 이하에서도 사고 흔한 거는 비싼 거는 5천원 정도 주했었는데요. 5천원 정도 하고 미사용주화 는 좀 더 가격이 높죠. 이렇게 현행에서 쓰였던 은하들을 위주로 모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 미국 미국은 1964년 까지 은하를 발행했구요. 1964년 쿼터 다임 이런 것들은 아직도 4, 5천원 쿼터는 동전이 크니까요. 7, 8천원 정도 뭐 할프달러는 더 비싸고 더 비싸지만 아직 그렇게 하고 있고 영국은 영국도 은하를 많이 발행했는데 영국은 소형 은하를 많이 발행했습니다. 3,000원 내외에서도 다임하고 똑같아요. 다임하고 크기가 비슷해서 아마 똑같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있지는 않아서요. 3,000원 미국도 다임은 3,000원 정도 합니다. 머큐리 다임은 좀 더 비싸지만 루즈벨트 다임 은하는 3,000원 정도 해요. 그래서 은하를 좀 더 모으고 싶다. 기념 기념주하를 모으셔도 되죠. 기념주하를 모으셔도 되지만 지금 은값이 높아서 개당 발행가격이 5만원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붙으면 좀 더 비쌀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6만원 7만원 짜리 은하를 쭉 수집 하시는 거는 약간 고급적인 고급적인 수집이죠. 수집은 그렇게 비싼 은하 금화를 쭉 수집하는 수집도 있고 현행에서 쓰인 것을 수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행에서 수집하는 경우는 좀 더 싸게 은하를 구입 저 사람 은하 은하 굉장히 비싸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제 주화 하나 가격으로도 사실수 있는 주화들이 은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전세계적인 은하들을 한번 독일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이렇게 전국적으로 돌아가는 은하들을 한번 모아 보시면 기념주화 같은 품격 보다는 약간 실생활의 서민들이 사용했다는 그런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감정적으로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은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손으로 만져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면도 있어요. 물론 미사용제는 만지시면 안되지만 사용제에 쓰였던 은하들은 손으로 만질 수도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은하수집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고요. 23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